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많은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세포 단 하나에서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화학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는 대략 1경계나 있으니 우리 몸속에서 화학반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해보면 좀 아찔합니다 우리는 그냥 화학반응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줄여서 화동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화학반응 모든 화학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물질대사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대사 중에 하나가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녹말이 최초에 어디서 분해되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금 녹말 덩어리를 먹으면 입에서 녹말이 분해되어서 엿당이 되죠 엿당은 이름처럼 엿과 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달아요 그래서 맨밥을 오래 씹고 있으면 달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될 때 입속의 압력과 온도는 대략 몇 도일까요? 압력은 공기중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1기압일 것 같고요 그럼 온도는 체온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으니까 36.5도 1기압 36.5도씨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 거네요 입속에서 그러면 실험실에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기구로 실험약품으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려면 어느 정도 압력과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대략 3기압과 4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입에서 녹말을 분해하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이상하죠? 3기압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1기압도 엄청나거든요 1기압은 1제곱센티미터에 1kg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1제곱센티미터에 비슷하면 이만하죠 여기를 1kg으로 누르는 힘이 1기압이거든요 엄청 셉니다 이게 장마치 3기압이에요 그런 3기압에 400도는 돼야 녹말이 엿당으로 포도당 아니고요 엿당으로 분해되는데 입에서는 1기압 36.5도인데도 굉장히 빨리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바로 치매에 있는 아밀레이스 덕분이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촉매예요 기억나세요? 촉매가 뭔지? 그렇습니다 반응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반응을 도와주는 아이들이죠 바로 이 치매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촉매예요 그런데 이 촉매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촉매 즉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효소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촉매인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고 그 효소 중에 대표적인 효소가 치매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거죠 바로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도와줘서 1기압 36.5도씨라는 온화한 환경에서도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어떤 짓을 하길래 촉매는? 효소는? 생체 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화학 반응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각 반응에서 물질이 갖는 에너지예요 보통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상태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A와 B가 결합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옆에 결합하지 않고 혼자 있는 C도 있죠 A, B가 결합하고 있고 C가 따로 있을 때 에너지 상태는 이렇고요 그런데 C는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내가 A랑 결합하면 B가 아니라 A가 나랑 결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 상태 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될 거란 확신이 있어요 C는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고요 그러면 C는 A랑 B와의 결합을 흐트러뜨리고 깨고 자기가 A랑 결합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도 좋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C랑 결합하려면 C가 A랑 결합하려면 먼저 A랑 B의 결합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입자가 따로따로따로인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C랑 결합을 하게 되겠죠 즉 C는 A와 B의 관계, 아주 잘 만나고 있는 이 둘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각각이 끊어진 상태가 돼서 다음 결합을 만들기 이전 상태 바로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간 상태를 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말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늦게 일어나겠네? 그러면 촉매,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 생체 촉매, 효소, 이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 반응물이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언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이 빨리, 쉽게,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애들이 촉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말하면 그건 정촉매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애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부촉매라는 애들도 있죠 부촉매라는 애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오히려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게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생체 촉매는 정촉매에 해당하고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아이들이죠 화학 반응과 효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